아.. 힘들어.. 안녕하세요 문이 예쁘죠? 여기는 저번에 제가 벽화 찍은 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쪽 벽이에요 여기 공기가 별로 안 좋네요 여기가 학생들이 학교 마치면 학교 길로 이용하는 곳이라서 평소 이 시간되면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이번 여름에 싹 다 마무리 해놓으신 거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쪽에도 돼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죠? 이번에 창원 세계 선수 사격이죠 창원 세계 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시장님 바뀌자마자 이렇게 에 전 이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생 만나러 가야되세요 그럼 다음에도 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